그렇다면 저는 이거 앨범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커미에서 장인장모님과 함께 맞떨을 피고 싶다 이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은지 그거는 뭐 지금 당장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건 불법이니까 안 되고 합법으로는 뭐 한 뭐 좀 자유롭게 피는 건 뭐 한 5년 뒤면 되지 않을까 5년 뒤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거를 이것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인장모님이 이 라인을 알고 계시는가요?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화를 하고 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마초 사건이 있었고 장인어르신께서 전화가 왔어요 뉴스를 보시고 너 뭐 마약했어? 막 이러고 전화가 와서 아 죄송합니다 너 무슨 마약이야 뭐 뽕했어?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전 뽕은 안 합니다 저 그 대마초 그러니까 에이씨 난 또 뭐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쿨하게 넘어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? 그때 감동을 좀 받았죠 그래서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이제 장모님도 뵙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뭐 대마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어머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약간 이제 나 이제 그 에너지를 뒤에 딱 얹고 약간 백을 뒤에 딱 얹고 어머니 근데 대마초 마약 아니에요 막 제가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미국에서는 뭐 이제 합법 인주도 많고 약으로도 쓰이고요 막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대마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 진짜요? 오오 야 근데 이거 뭐 대마초가 뭐 요기도 좋고 뭐 요기도 좋다고 막 그런데 그게 진짜야? 막 하고 막 오히려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이제 자랑을 막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사위가 음악하는 애고 그리스렉스라고 뭐 래퍼야 뭐 막 언더에서 되게 유명하대 막 자랑해놨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좀 주위에서 막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는 나가가지고 대마초 마약 아니야 막 이러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와 그래서 어머니 너무 멋있는데요? 어머니 나중에 합법 되면 같이 한번 떨펴야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합법 되면 피지!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콜 오 대박이다 네 그럼 어머니랑 이제 맞돌피기로 딱 하고 아버지랑 맞돌피기로 하고 그리고 나온 가사죠 오 이거는 진짜 서로의 리얼 대화가 있었고 그렇죠 나왔군요 오 그럼 장인 장모님도 5년 후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고 계시죠 오 이거 너무 좋네요 오 요코 아주 인상 깊은 오늘의 대화였고요 네 아 그렇다면은 네 이 디톡스 앨범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사람들에게 네 저는 진짜 이 생각 했어요 약간 사람들이 뭐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30년 후 50년 후 그때쯤 되면 진짜 합법일 텐데 네 네 그때 그때 당연히 피던 사람들이 제 앨범을 야 30년 전에 대마초 앨범이 이게 뭐 최초 앨범이래 야 대마초가 불법였던 적이 있어 아 네 휙 뭐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명반을 줘 막 이렇게 차라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aggressive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도 이 앨범이 합법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한 대 피면서 이런 앨범도 있었다 한국에 그러면서 근데 진짜 이 앨범 이거랑 어울린다 이런 앨범이었으면 좋겠고